오늘도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뉴스들 정리해 드립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지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시사평론가의 샛별, 시사평론가계의 샛별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하십니까? 뭐요? 샛별 샛별은 언제 뜨고 언제 지죠? 뭔 소리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 샛별이라고 해야 되는데 후회했어 샛별처럼 보이진 않았어 거대한 목성과 같은 얼굴로 거대한 목성과 같은 목성은 가스형 행성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샛별이라고 부르지 말고 목성 용도다 가장 큽니다 했던 목성 그러니까요 요즘 삼채 봤거든요 삼채 봤어요? 안 봅니다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봤다는데 뭐라고 해?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중국의 소설이 원작이고 문화대혁명이 나와가지고 논란이고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양의 세계 항성계에서 서로 중력장에 이끌려서 외계 행성체가 거기서 멸망할 지경이 되니까 지구로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옛날에 문화혁명 때 그 일종의 문화혁명의 칼날에 막 이렇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방한다고 해야 되나? 농촌으로 쫓겨나고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에서 밑에 있는 대중들이 그때는 홍의병이라고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공산당 간부들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간부들이 하방하고 이랬었죠 그때 하방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고 이랬었죠 그렇게 했던 당사자들이 한 명이 과학자였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숙청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갔다가 그런 다음에 일종의 천문 뭐라고 해야 되지? 관측소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거기서 외계로 신호를 보낸 거야 그 신호가 온 거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 삼체 얘기를 근데 안 한다 그랬잖아 삼체 얘기를 삼체 얘기를 이제 여기서만 하고요 빨리 우리 신문 얘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문에서 우리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신호를 우리가 해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괜찮다 그거 좋은 얘기다 우리는 신문사에서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오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일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선 때문에 그냥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그 비선과 관련해서 후속기사를 한국일보가 저렇게 일면에다가 딱 배치했습니다 눈치가 조금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문득 갖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용산 인사의 늪 자중질환 비선 논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힌트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도 있고 어제 우리가 비선 얘기할 때 동알보의 비선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동알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박영선 양정철 두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다가 흘린 비선이 있다 그럴 때 동알보가 진짜 유례없이 긴 수식어를 사용해서 그 비선을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 대통령실 참모를 이렇게 길게 부르는 거 난 처음 봤어 진짜 보다 보다 처음 봤는데 사설에서 대통령 부부 측근그룹이 기획했다면 이렇게 했다 대통령 측근그룹도 아니고 부부 측근그룹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한국일보가 기사 안에다 넣어놨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조율하는 컬트로 타워가 누구인지 불분명한데다가 비선실세 측정 라인 주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며 정권말 레임덕 상황에서나 볼법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혹평을 받았다 16일 대국민 메시지가 단적인 예로 꼽힌다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 모두 발언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혹평을 받았다 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 사과를 전하고 쇄신을 강조하는 자리였지만 정부 성과를 띄우는 데 주력하느라 반성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건데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다듬었는데 이 과정에 3명의 극소수 참모만 참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그립이 워낙 강하지만 그간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론을 전달하며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 역할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있긴 했다면서 이번 원고회의 때는 그들 모두 배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참모라인이 배제된 것이다 대국민 메시지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참모들을 중심으로 수습에 나서며 우왕좌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전날 불거진 박영선 총무일 양정철 비서실장 하마평 논란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동알보였나요? 우리가 연설문 작성할 때 입장문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기사에는 극소수 참모만 배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극소수 참모가 3명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딱 특정을 했어 그 3명이 궁금하네 누군지 여기 한마디 덧붙이자면 언론에 이 기사에 들어간 내용은 아닌데 강모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언론에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그 옛날에 권위호사 사랑 그거 운영한 강모 변호사요? 팬클럽 회장님을 했던 강모 변호사가 SNS를 글올린 게 화제가 됐었는데 화제가 된 그 내용이 뭐냐면 용산 삼간신을 초단해야 된다 삼간신? 3명이네? 용산 삼간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 표현으로는 그분 표현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어서 제가 따온 표 문 정권의 개를 어찌 윤 정권 정승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 정권의 개?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인사는 문 정권 사람인데 왜 윤 정권의 중요의 어떤 그 직책을 맡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맡기려고 한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언론 플레이하는 사람이 용산 삼간신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그 글 내용에 실명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마이트 앤 출신의 이이모 홍보기획 비서관을 했던 지금은 의전 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이모 비서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특히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불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이모 비서관 지금 YTN 출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이모 비서관이 처음에 대통령실 갈 때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김건희 여사 친분설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던 무슨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 김모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팬클럽 회장을 했던 강모 변호사하고 같이 무슨 역할을 한 그러한 명단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한 번 됐거든요 김건희 라인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또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MBC 기자하고 설전을 벌이고 이런 이력이 또 있어요 그 당시에 도어 스태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질문 없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영상이 있어요 봤어 MBC 기자가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항의를 했잖아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막 얘기를 했지 그 항의를 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MBC 기자한테 뭐라고 하는 YTN 출신의 뭐라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말씀드린 YTN 출신의 이모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이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다 깨워 맞추면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호의무사 역할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는데 심지어 이분이 대소년실 갈 때는 김건희 여사 뭐 관련 측근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강모 변호사는 용산 삼간신을 언급하면서 이분이 이 사태에 무슨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TV조선 보도잖아요 양경철, 박영선, 기용설이라는 거는 이 언론 플레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한다 라고 하면 아마도 이 용산 삼간신인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든지 간에 이런 분도 아마 이 그룹 안에 끼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공교롭게 세 명이니까 잔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거나 그 어떤 그분을 뭔가 보좌하려고 하거나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내전이 벌어졌다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흥미롭습니다 서로 다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강모 변호사는 터사고팽된 건가?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삼간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어떠한 권력을 둘러서는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온 김에 세 명 얘기가 나온 김에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정말 삼체보다 훨씬 재밌어 삼체네요 그것도 삼체네요 결국 그 중간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딴 데다가 신호를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국일보 3면도 보여드리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릴게요 이 난리통 결국 누가 정리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제목은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박지원 당선자가 국가정보원장 지냈잖아요 윤석열 정부 제2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지금 당장 비선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 내용도 소개하고 천하란 개혁신당 당선자가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간신 몇인방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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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삼인방이니 이거 이야기하는 거냐 강경파 몇인방이니 하는 이야기가 번지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 이 말이 사실은 지금 제목으로 뽑힌 건데요 최소한 오늘 윤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을 시켜 직접 문제가 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징계나 경고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면서 마치 아무 일 없이 없던 양 지나가는 모습이 대통령실의 현 주소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자연스럽게 뭐가 더 오르냐면 박근혜 정권 때 사실 그렇게 탄핵으로 십상시 얘기하고 정윤의 문건 나오고 그렇죠 이 탄핵까지 이어지는 가장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논란이 사실 말씀하신 정윤의 문건 십상시 문건 이런 거였어요 2014년이었잖아요 탄핵당하기 사실 탄핵 촛불 시기가 시작되기 2년 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단호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단호하게 정리했으면 그때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런 비선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했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갔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런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정리하고 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한국일보 지면을 보여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3면 제목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 크게 있고 표정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옆에 작은 사진 정진석 장재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27% 27% 이 저는 지면 편집이 아주 의미심장하다 27% 윤 국정지주를 최저치 찍었다 이게 지금 허투루 볼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이 지면 편집에서 저 김 대통령 표정은 언제 찍은 거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저런 표정이 나오더라? 하여튼 궁금하네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나는 마이웨이야 이런 표정이죠 지지율 쪽으로 보고 있잖아 그렇죠 지지율을 보고 있지만 보면서 이거 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지만 나는 마이웨이다? 뭐 이렇게 하는 표정이죠 한겨레신문도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선 논란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3면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적 쇄신커녕 비선 논란까지 불통 대통령 난맥상 자초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의 한 상황이잖아요 하마평에 오르는 내용들까지 같이 전하면서 지금 비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번 논란이 비선 논란은 결국 인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인사 공식 라인이 알지도 못하는 인사가 지금 언론에 인사안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말 그대로 후보군도 우왕좌왕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일괄사태 직후부터 장지원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어 왔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자일 때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조윤혹관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또 그 다음에 원희룡 전 구토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진석 의원 등 다른 친윤계 인사들도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이 됐다 총리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권영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혔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른바 양박 인사설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걸 전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여당마저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라고 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요동쳤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쭉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에서 더욱 우리로서는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건 다시 한 번 한결의 지면 보여주세요 이 지면에서 가장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 밑에 있는 기사예요 사실 윤 대통령 여당 단성자들에게 전화 국적 방향 옳다 철학 흔들리지 않아 맞아 이게 더 눈에 뗐어요 그렇죠 전화를 했다 대통령이 총선 끝난 이후에 총선에 졌지 않습니까 총선에 졌으니까 여당의 정의가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전화를 해서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취재 발언을 했다 이것을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 당선자가 전화 받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국정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소통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당선자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국정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통을 지적하니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자회견은 소통 강화를 검토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아연실색이죠 총선에 그렇게 졌는데 당선자들한테 전화해서 국정 방향은 오라 흔들리지 않아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거 딴 소리하면 안 되겠구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딴 소리하면 안 돼 그쵸? 제가 전화 받았으면은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딴 소리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생각을 해봐요 현진 대통령이 당선자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전화 돌리는 것도 되게 희한한 일인데 그런데 전화를 했다고 쳐봐요 한번 전화해봐요 윤석열입니다 네 대통령님 대통령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대통령이 두 손으로 공선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국정 전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 어떻게 대통령께서 감사합니다 감옥할 일이지 이렇게 어쩔 줄 모라면서 전화 왔는데 그럼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좀 반성하시고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말이 어떻게 나왔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뭐? 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통화라고 저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요즘 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던데 그동안에 아니 저 무슨 의원이 많겠지? 무슨 의원 정말 국정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꺼내면서 물음표도 없었을 거예요 물음표도 없고 아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 그래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1시간 얘기하면 59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국정방향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연습해라 이거 되겠다 국정방향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는 내가 좀 이렇게 좀 하지만은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좀 강조하려고 전화를 드렸고요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숨기면서 술이나 한잔하고 나 한번 좀 같이 할 밥 한번 먹읍시다 같이 해서 술이나 한잔합시다 이런 거지 이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아연실색인데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다 떠나서 좋다 그러면 그런 태도인 거 막 이제 비판했지만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으면 그걸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바론은 또 저랬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성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삼관신을 놓고 얘기를 했든 아니면은 설명이 어찌 됐든 참모를 두고 얘기를 했든 간에 연설문도 거기서 만들고 그렇죠 그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용산 삼관신하고 그리고 용산 삼관신은 왜 뒤에 간신이 왜 붙겠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안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쓴소리 안 하면서 오직 그냥 어떻게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한몸이 돼가지고 뭘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춰지니까 간신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마이웨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기사예요 이게 지금 아까 여권 관계자 코멘트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레드팀 역할을 하는 참모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예 그런 참모들이 배제돼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스에 싸는 참모들만 거기 주변에서 계속 대통령 말을 들으면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서도 인사안이 검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또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림이 더 그려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원이 많을 줄 알았어 저는 그런데 이 일종의 비선라인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극소수 몇 명밖에 안 되네 우리가 추정컨대 지금까지 나온 힌트로만 보면 경영신문 안무 보여주세요 경영신문도 같은 맥락인데요 인성 카더라 나무 윤 대통령 쇄신책 장고 지지충도 등 돌려 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충도 지금 등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MBS 여론조사 결과가 어저께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11%포인트가 급락해서 지금 27%까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금정지지율이 부정은 64%까지 치솟았다 이 얘기는 그동안의 30% 중후반까지 쭉 유지됐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자분들 이렇게 비선 논란에 불집힌 조선동화 근데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정철, 박영선 얘기 한참 했는데 지금 그리고 조만간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보도는 19일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21일인가? 21일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빠르면 19일? 그렇죠 한 21일 언저리 어디에서 발표할 것 같다 비서실장만 그렇죠 비서실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비서실장은 발표되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근데 누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관심사는 박영선 전 장관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마음이 어떤 거야? 이거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살아있는 카드라는 얘기가 어제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어제 묘한 메시지가 나온 거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이 아니 뭔 자기 일본 간 얘기를 그렇게 시시콜콜이 이렇게 내둘러서 그렇게 말해 뭐 두 도시 이야기를 막 서문을 막 막 쫙 인용해가지고 뭐 그래서 어쩌겠다고 그렇죠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원래 그래 사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원래 스타일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수차례 봤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요 인사한 접촉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 제안이 있었고 아마도 뭔가 잘 뭔가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본인의 마음에는 아마도 그게 그럴 듯한 맥락과 조건이 되면 할이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산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일단 한국일보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국일보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반박한 박영선 전 장관 투입솔도 꺼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페이스북에 차이세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서문 인용한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녀하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한 거 요거를 전하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날 해프닝이 없었다면 야당 임명 동의 과정을 감안해 박영선 총리 카드를 꺼내는 것도 그럴 듯해 보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비선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를 선택하는 자체가 악수가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양경철 카드는 비선이 아이디어 낸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거를 선택하는 게 부담이 됐다 이제는 용산 입장에서 요게 하나가 있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박영선 전 장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가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가까운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협치 없이 국무총리직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고 여권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협치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요게 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도를 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진영을 넘어 총리를 맡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해서 박 전 장관은 본인 혼자 총리로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늦춰 다음 주 귀국한다는 방침이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뒤집어서 거절할 거고 안 될 건데 글을 왜 올렸지? 제가 볼 때는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갖고 간다? 네 나는 이렇게 거절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려고 노력했다 협치를 나는 하려는 마음은 있었고 이렇게 극단 대치 가운데 협치하려는 정치인입니다 나중에 요거를 내가 어떻게 살리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다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만 바보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배구에 보면 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몸을 날려서 공이 이렇게 살리는 게 있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의 제스처는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뭔가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지금 총리직을 맞느냐 하는 별개로 요 상황을 어떻게든 자기의 이미지 강화에 기회로 살리는 거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정치에서 되게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꺼진 불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겠다 총리직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욕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컨대 연락도 받았고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는 게 만약에 자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런 여건이 돼야지 자기가 가는 거다라는 옵션을 걸었을 가능성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볼 때 안 좋은 의도로 얘기하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였을 거고 좀 좋은 의도로 얘기하자면 그래도 저 정도 긍정적인데 한번 좀 띄워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영선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든 불씨가 그냥 꺼진 카드가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야권에서 다시 돌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 바보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럼 기왕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조선 동안은 비선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인사한 얘기 나온 김에 조그만 궁금증 참아주시고요 인사한 얘기 나온 김에 어떤 사람이 인사한 요즘 오늘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더라고요 인사한이 조선일보 6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또 거론되고 있는지 총리 후보의 정진석, 오연천, 김한길 등 검토 비서실장이 이정연동 물망 제목만 봐도 딱 느끼실 거예요 다 들어본 이름인데 오연천이라는 인물이 새로 들어갔어 오연천이가 누굴까 그런 거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의 대학 총장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 총장을 맡고 있는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은 행정학자로 정무 역량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모로 과거에도 과거에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분이죠 서울대 총장 역임했고 이런 이력이 있어서 고려가 된다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얘긴지는 그리고 지금 지금 이 나름대로 정무형 무슨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연장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결국은 교수 출신이신 거고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인 거고 그리고 논란도 몇 가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본도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총리의 김한길 권영세 검토 비서실장 정진석 등 물망 이렇게 돼 있어요 홍준표 권영세 만나 총리 인성 고심했고 이틀 전에 그러니까 사흘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16일 날 만났고 비서실장 정진석 등 물망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뭐 어디는 총리로 등장하고 어디는 비서실장으로 등장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다가 엉뚱한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서 이걸 사실 우리가 일일이 이미 다 전해드린 내용이라 더 전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기사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한테 총리를 맡아주세요 또 제안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아 나는 총리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총리는 일단 김한길 야망이 없어야 한다 아 야망이 없어야 한다 즉 그런데 본인은 총리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난 야망 있다 야망이 있나 봅니다 대권으로 가겠다는 생각 하는 거지 나는 야망이 있으니까 안 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은 솔직하다 총리 안 한다 그래서 야망이 없는 김한길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박하긴 안 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한길 총리설 이걸 주장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충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장재원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듣는다라는 맥락이 이전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뭔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인 것처럼 비춰졌었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 총선 끝나고는 총선 끝나고는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처럼 됐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한동훈 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 날도 예를 들면 제가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을 해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홍 시장은 정부 출범 후에 쓴소리를 이어 왔다 다만 총선 전으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윤 대통령 책임론을 펴는 여당 인사들에게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이 날도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 극렬 지지 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 그림자일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되들다가 피해 세자가 됐을 뿐 세자가 폐해졌다 당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고 그 전날은 뭐라고 했느냐 당대표 선거 당원 100% 룰을 옹호하는 페이스북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룰이잖아요 당원 100% 룰 때문에 신윤 대표가 탄생하기가 아주 좋은 이 조건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지난해 38일 전당대회 때 그때 만든 거잖아요 원래 7대 3이었는데 민심을 싹 여론조사를 싹 빼버리고 100% 당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시장은 그게 맞다 그럼 이게 100% 당원이 맞다 그렇죠 그럼 뭐 다 영남당으로 그냥 가자는 얘기네 이런 얘기를 하고만 하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김한길, 장제원 이 콤비 이 코드도 누가 하고 싶은 인사예요 사실 저희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인사일 수도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하고 싶었던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홍준표 시장 만나는 맥락은 아까 용산 3관심 만나는 맥락이랑 뭐 별로 다를 것도 없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걸 그런 해석을 덧붙인 데도 있어요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가 오히려 더 유력관 카드로 지금 떠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윤해관이라고 해서 찐음관이잖아요 그렇죠 윤해관은 다시 비서실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는 걸 걱정해서 못 쓰고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걸 대신 말해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느낌상으로 얘기하면 박영선, 양정철 사건을 한 번 겪고 나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않게 됐어요 장제원 뭐 이런 거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 그것도 참 노림수였으면 한편으로 괜찮은 노림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궁금해하시는 거 비선 논란에 불을 붙였던 조선 동화 두 보수신문은 어떻게 비선 문제를 보도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두두두두두 막 이런 거 두드려야 되나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발품파라서 취재할 생각조차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취재했겠죠 취재했는데 보도는 안 했죠 취재는 다 했겠죠 취재는 다 해서 누구 간신산민방 다 알고 다 파악했다 물론이죠 특히 특히 조선일보, 동화일보는 다 했죠 중화일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화일보는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맥락이나 연기나 어떤 이런 거 그거 어제 다 해놨죠 다 해놓은 것이고 조선일보는 TV조선에서 그렇게 단독 따라서 보도를 했다는 거는 취재원한테 소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TV조선이 소수를 받아서 보도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당연히 모든 맥락을 아는 거죠 하지만 조선일보는 완전히 입을 싹 닫고 있는 것이고 동화일보는 연기를 막 피우고 힌트를 우리한테 마구 주고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단서들만 쭉 준 상황에서 선을 딱 끊고 그다음에 얘기 안 하는 거죠 더 건드리면 훨씬 심각해지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야 여기서 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일단 한번 쭉 빠져주자 이렇게 본 것 같고 조선일보는 아예 확 빠진 것 같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맘대로 해 이 태도인데 어디 해봐 해봐 싸우고 있어봐 어디 동화일보는 그것보다는 좀 더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그동안에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사설하고 칼럼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어요 사설이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쪽 세신의 시작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사설을 썼어요 사설 내용은 여러 비선 의혹이 일고 있다 그리고 공식라인 총리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공식라인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인데 세 사람은 총선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긴 했으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당연히 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 공식라인이 인선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해도 문제고 공식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게 적절한 내용이 공식라인 밖에서 공개됐다 해도 문제다 대통령실에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번 일이 일부 참모의 언론 떠보기였다면 두 사람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총리 등이 자리에 적임자인지 의문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만으로 발탁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도 부부라는 말을 강조해놨어요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에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라인 이전에 비선라인 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식라인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권만 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을 찾아가 임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과 결부시켜보면 이전 장관 인사를 비롯해 용산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비선라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하다 그 다음에 김용삼 대통령 때 김현철 라인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라인까지 비선라인이 대통령 실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여수아대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야권 인사가 총리가 되고 정부 감각이 뛰어난 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라인의 개입이 계속되면 혼란은 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붙여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합리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이런 조직일수록 그 속에서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라인이 생기기 쉽다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의 비선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총리하고 비서실장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비선라인을 먼저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프게 얘기를 했다고 봐야겠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걱정이 돼서 더 못 건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더 타고 들어가 버렸으면 조중동이 한 번 더 이거 한두 번 정도 더 파고 팍 지집었으면 진짜 대통령실 확 흔들릴 뻔했어 이번에 지금이라도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정말 맞아요 그 다음에 칼럼이 또 있죠 네 이기홍 대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처리만이 윤정권 살 길이다예요 작정하고 쓰는 겁니다 그렇지 이분이 평소에 빨리 털어라 빨리 털어라 얘기하는 거야 이분이 평소에 사실은 거의 이제 완전 찐보수 네 언론 표현으로 제가 좀 인용하자면 태극기 부대 감성에 고로한 스타일의 칼럼을 막 쓰다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경 논설위원다 살아야지 이 문제에 있어서 다소 이제 상식적인 범준에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고 이러거든요 이번 칼럼이 이제 고론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상식적인 범준으로 돌아와가지고 제발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얘기인데 칼럼이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총선 며칠 후에 총선 결과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여권 사람들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SNS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야 나는 길을 의심했다라는 거죠 이기홍 대기자라는 분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총선 패배하고 나서 의심했는데 머지않아 그들의 관측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게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그리고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파동이 비선라인의 활동 재개를 다시 확인시켜 준 거 이거다 그래서 이 박영선 양정철 이 문제가 공식 인사정보 홍보라인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입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천 개입을 자제하는 등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선거를 망쳤다라는 건데 부정확한 인식이다 참패의 원인은 99%를 대통령이 제공을 했다 이게 그냥 도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공정 이미지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부인을 감싸고 돌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오만과 불통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켰기 때문에 총선 진 거다 그래서 이걸 되찾으려면 공정 이미지를 회복을 하려면 김여사 문제를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해서 매듭을 져야 된다 주변의 비선 강경파들은 하나를 내주면 열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만류하겠지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부대 성향에 고로한 감성의 글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에 대한 수사 이분 감성으로 여기 표현된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좌파 세력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또 대통령을 권위의식은 윤석열 리더십의 근본적 문제다 시임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 경호차 행렬 컨보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참모들에게 버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 오대수라는 은어가 돈다 오대수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50분이라는 별명 회의 내내 본인이 말한다는 비유 50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청보다는 가르치려 드는 대화 스타일도 바꿔야 된다 혹여라도 윤 대통령이 여태 103석으로도 꾸려왔고 이제 108석인데 여태 해왔듯 밀고 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 개혁만 꾸준히 해나가면 국민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렇게 부신당한 상태에서는 개혁이나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없고 우파 대통령의 권위주의 일방통행 불통에 5년간 진저리 친 국민은 다음 대선에서 좌파로 기울 것이다 그럼 큰일 난다 이렇게 애국 보수처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컨보이가 그걸 좋아한다고요? 네 대통령이 컨보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 길 쫙 가르면서 경호차들 쫙 가르는데 대통령이 차 딱 타면 쫙 이렇게 물 갈라지듯이 차량들이 쫙 비켜있고 쫙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여권 관계자로부터 취임 초에 나왔다고 이기홍 대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인가 보다 진짜로 왕입니다 왕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잠시 잠깐이나마 총선 지고 난 다음에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가 진짜 그냥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런 걸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면은 왕뚜껑 추천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건데 집권 여당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어제도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왜냐하면 오늘은 끝까지 가봅시다 지금 시간이 한 8분? 10분 조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한 10분 내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당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요 이게 어제 국민의힘 30대 청년 초선 당선인들이죠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24년 총선 참피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비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쓴소리를 이렇게 내뱉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소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 총선보다 우리 다섯석 늘어났어 이게 정신 승리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주장은 원래는 이분들이 혁신비대이나 이런 거 꾸려가지고 더 뭔가 근본적인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음 당권 주자는 무조건 수도권에서 배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서 토론회에서 하고 하는 건데 의심되는 건 결국 윤상현 의원으로 뭔가 당권 도모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김상현 의원이 주체를 했습니다 김재석, 김용태 이 두 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러리 서는 거야? 혹시 같이 지도부 진입하는 거야? 이런 해석이 나올 법도 한데 어쨌든 그런 토론회에 주체해가지고 영남 중심의 어떤 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젊고 수도권 중심의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지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면 오른쪽 하단에 당권 경쟁하면서 영남 친윤 수도권 소장파가 지금 전대룰 본격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같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여당 괴멸... 아 아니구나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조선일보 오면이고요 여당이 이번 전대가 마지막 기회 쓰레기 덮지 말고 치워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박성민 대표라든가 박상경 평론가라든가 그리고 서성교 교수님도 있는데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같이 여기는 오히려 그쪽을 더 비중 있게 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일부러 노란 표시를 저희가 해놨어요 쇄신 목소리 나오는데 영남 당선자들은 잠잠하다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시 같은 기사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앙일보 30면에 있는 김정아 기자의 칼럼을 통해서 오히려 중앙일보 보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지금 앞에 기사는 좀 빨리 넘어간 건데요 기자 칼럼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이것부터 일단 얘기하죠 영남 얘기했으니까 이거 여기서 영남 사람들의 영남의 의원들의 지금 어떤 태도나 세계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 칼럼에서 재밌는 대목이 나와서 그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칼럼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 수도권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전하면서 영남 지역 의원들은 당선자들은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이 영남 출신들이 배출이 되고 지도부도 영남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결과로 당의 수도권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 영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얼마 전 만났던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중에 여의도에서 뉴스를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일이 많은데 주말에 지역구에서 당원들을 만나면 다들 윤 대통령 잘한다는 칭찬뿐이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했던 걱정은 덮어두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로 지도부꼬리고 이런 사람들로 당의 앞으로 갈 길을 개척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중앙일보 아까 저기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면서 그래서 이번 전대가 마지막 기회다 수도권 사람들로 해야 된다 쓰레기를 이불로 덮어놓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치워야 된다라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남 사람들은 잠잠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상현, 김재석, 김용태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중앙일보 4면에 있는 기자 수첩을 보여주세요 기자 칼럼이죠 그렇죠 현장에서라는 칼럼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칼럼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 정도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저것도 문제가 있다 제목이 입으로만 셋이 내치고 용산인만 보는 여상 초선들이거든요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장상위사들도 시험 못 봤으면 뭐가 부족했는지를 따져보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더 예민할 건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행태에 비상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선인 총회를 했는데 서로 생활했다는 것 그리고 국회 입성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모습뿐이고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당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죠 김용태 당선인은 총회 후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방향이나 목표는 전반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당 주류 언어를 되풀이를 했다 그러니까 쇄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정방향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TK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출신의 조지연 당선인 초선인데 언론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누구의 책임론으로 몰고 싶지 않다라면서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방어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황도 경험도 없어 그렇다고 이해하기에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하고 경험이 부족한 초선들에게 기대하는 건 혁신이고 뭉쳐야 목소리를 낼 텐데 이미 전에 비해 그 입지부터 쪼그라든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이렇게 더 작아진 거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견역불패 공천 부작용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당에서 폐장 책임론도 이미 사라졌다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도 나온다 2인자로 총선을 지휘한 윤재욱 대표 대행도 대한부재 속에서 차기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냐 결국은 용산이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잔뼈가국은 한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용산이 얼마나 굽힐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또 무슨 참극으로 터질지 모르는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세신을 외치고 있는 거고 속마음은 결국 이런 거 아니냐 당은 망했지만 나는 살았다 사실은 다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국정방향으로 옳다는 대통령 당선자한테 전화해서 그리고 여당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정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손은 누가 키워? 나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솟는 거지 지금 뭐 그냥 버티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른바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걱정하는 신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신문 1명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약 없는 수술 막막함이 쌓인다 의정 갈등에 의료 공복이 두 달째 계속 이어지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중환자들의 얘기들을 저렇게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한겨레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도 보여주십시오 중앙에 보이면 병원 찾다가 잇단 사망 의료 붕괴 신호탄 우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이송이 돼야 되는데 이송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전전하다가 수도권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병원은 아주대병원인데 아주대병원 중증괴상센터나 이런 데로 이송이 되는데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119 구급차로 2시간 4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 40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좋은 상황일 수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다리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요 이 기사에 의료 공백 때문에 걸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게 된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지만 피해를 키운 사례가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공백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앙일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빅5병원이 지금 종합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일면에서 종합면으로 기사를 흘려가지고 쓴 기사인데 전공의가 이제 이탈해서 암수술을 대형병원이 줄였는데도 지금 암수술이 5개월 넘게 밀렸다고 해요 환자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도 이렇게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권이 정보 수용할 듯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다 통보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국립대들이 그러면 우리가 통보받은 의대 정원 중에 우리가 그걸 100% 다 뽑지 않고 한 50%나 이 정도만 뽑아도 되게 해주세요 재량권을 좀 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뭐 여러분들 사정이 그렇다면은 그게 50%든 70%든 알아서 좀 줄여서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줄 것은 같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의료기에서 그걸 받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총 정원 2천 명 들이는 게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가 궁금해지잖아요 이 기사에 의하면 1,500명 정도 규모로 줄어들 것이다 2,000명이 1,500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서 어 그럼 됐다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어물쩍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거는 해법이 아니고 그렇죠 해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하에다가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합쳐가지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다 머리 모아가지고 한번 해법을 쳐다보다라고 했으면 그런 거라도 사실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비선하고 뭐 이런 인사 얘기하고 여당은 지금 저렇게 정신없고 뭐냐 의정 갈등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관저 계시니까 계속 그렇죠 의정 갈등만 문제가 아니에요 의정 갈등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생 문제 물가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이 뭐 퇴산입니다 경영신문 일면 보여주시죠 아 일면이 아니고 아 일면이네요 미리 올려놔가지고요 고물가 면세에서 상수로 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정부가 맨날 물가 안정됐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추경호 전 부총리가 그런 소리로 이상한 소리를 해놨던데 종아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정부 눈치보기 끝났다 총선 끝나자 식품 생필품 도미노 인상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정부가 꽉 묶어놓고 선거 때만 기다리라고 그냥 꽉 이렇게 묶어놨던 건데 지금 다 스르르 풀려버렸어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 대책 없으니 결국 그래서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일보 보여주시면 한국일보 보면 자 민주당 윤과의 협치 기대 접었다 민생 독자 플랜 시동 걸기 시작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폐기됐던 이 양국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지금 추진한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등등의 얘기가 지금 여러모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에 반성과 세신이 부족했던 윤 대통령의 총선 입장 표명도 민주당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손을 내밀었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할 생각이 있었지만 변명 가득한 메시지를 보고 기대를 접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자고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민생 독자 플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가자는 어떤 그런 취지인 건데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 통두를 모아서 급하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대안을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제3자 입장에서 정부의 촉구만 하기에는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실행해보자 그래서 처분적 법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하겠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지워두는 신용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정기로 인하라든지 전 국민 이지고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은 취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면은 안 보여드렸지만 비선실제 실사에 취재하는 거 보도하는 거에 손 일단 놓고 야당이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보수신문들은 일제의 일면에서 야당이 입법 독주다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시선을 야당 쪽으로 돌렸지 어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야당 입장 속칭 말하면 까야지 야당을 막 까는 걸로 지금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민생문제 얘기했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경영신문 사설 오늘 김민하 평가가 대미를 장식해 주십시오 대미를요? 경영신문 사설은 제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설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입법 독주라고 하면서 계속 여론전을 펼칠 거거든요 보수 언론이 종편이나 이런 데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야당이 혼자 밀어붙이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당이 안 하니까 협치 안 하니까 그럼 국민들이 의석을 이렇게까지 줬다고 하는 거는 국회라도 나서서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민생문제 챙기려고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신문 사설 제목은 경제 취약자 돕고 내수 살릴 민생 추경 검토할 만하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정부 여당 싸늘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 포퓰리즘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적 돈잔치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그럴 자격이 있냐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감세공약과 수백조 원대 개발공약을 쏟아냈는데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의 끝판왕 아니냐 그에 비하면 감세가 개발사업에 쓸 재정을 민생회복으로 돌리자는 야당 주장이 그렇게 과한 게 과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래서 추경 요구를 외면할 것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안정방향을 찾아야 된다 재정지출은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집중시키면 효과가 클 것이다 등등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야당이 내놓은 모든 대안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야당의 주장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당이 소수 의석이지만 나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협의체를 만들든지 정부도 와서 협의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퓰리즘이다 안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나누고 이런 거에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대미를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야당이 여론을 모아가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레드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정에서 늘 옳다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거의 뭐 손 놓은 것 같은데 비선실사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콕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저는 김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굉장히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we're down a bit more this was 도ę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